와... 2015년 2월 18일 새벽 2시다 음... 내 생일날 이렇게 기념을 해서 일본 호텔에서 로고를 찍는다 지금 굉장히 쌩얼이지만 괜찮아 옆에 랩몬이가 동영상을 틀었다 그래도 나는 꿋꿋이 로고를 찍을거다 어... 2월 18일 진짜...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데 생일 왔는데 막상 이렇게 생일이 오니까 뭔가 되게 감정이 묘하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 흘러서 2015년 2월 18일이 오다니 하... 작년 생일날은 아마도 상남자 더쇼에서 이제 팬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제... 음... 내 생일을 뭔가 보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제 일본에서 일본 팬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제였지? 6월 27일 나고야 공연에서 많은 축하를 해줬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음... 생일날에 정말 많은 팬분들의 뭔가 축하를 받고 그 생일을 보낸다는 게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것 같다 하.... 아 fortress 여하튼 생일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어떻게 보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내고 싶다 자 아미 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다 공카도 보고 트위터 메시언도 봐야지 해피 홉 데이